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본코 성형외의 콧대에 대한 실리콘과 콧대필러의 차이 그리고 콧대의 각도가 이렇게 서면 좀 비슷같이 좀 사자코처럼 보이게 되고 이렇게 돼야 예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동양인의 코는 서양인의 코에 비해 작고 낮은 편인데 간혹 매우 큰 코의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크지 않은 코에 있어서 콧뼈 골절 수술이나 콧볼 축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콧뼈 골절 수술을 해서 코의 폭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코 옆 여백이 넓어지게 돼서 코는 이렇게 얄쌍하게 되지만 얼굴은 커 보인다 그리고 콧볼 축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 바닥이 앉은 자리가 이렇게 꺼져 있기 때문에 웃을 때 코 퍼짐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지 콧볼이 뭐 이렇게 많이 크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콧볼 축소를 해서 이렇게 줄여 놓게 된다면 콧볼 옆에 얼굴 여백이 콧볼이 줄은 것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코 모양 자체는 뭐 예쁘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얼굴 전체는 좀 여백이 넓어져서 넓을 때 대한 얼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콧대 보형물 그러니까 작고 낮은 코를 올리는 이 콧대 보형물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는 위쪽에 움직임이 없으면서 딱딱한 부분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잘 움직이면서 물렁물렁한 부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콧대는 물렁물렁한 콧대 필러를 해서 콧대를 높일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코끝은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딱한 방법으로 해서 딱 세워 놓게 되면 뭐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겠지만 웃을 때라든가 뭐 표정을 질 때 그럴 때는 이 코끝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웃거나 표정을 짓는데 코는 코끝은 안 움직인다 그러면 바로 성형한 티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콧대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자가골 이식 자가 능경골 이식 자가진피 코성형 이런 식으로 자기 몸의 세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신의 뼈를 이식하는 방법은 뭐 두개골뻐나 장골이라 그래서 이쪽 힙본에서 뼈를 채취해서 20-30년 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요즘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음에 자가 능경골 이식이 있는데 이 갈비뼈는 원래 이렇게 둥그스름 하기 때문에 이런 둥그스름한 부분에서 이 코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 직선형으로 잘 뽑아서 잘 다듬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잘 다듬어서 이렇게 코어에 이렇게 딱 똑바로 넣는다고 해도 우리가 오징어를 이렇게 구우면 이렇게 오징어 단백질이 이렇게 변성이 되면서 이렇게 오므라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골이 워핑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똑바로 우리가 조각을 똑바로 해서 넣었는데 나중에 1-2년 후에 이렇게 삐뚤어져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능경골로 콧대 성형을 할 때는 그런 비틀림이나 삐뚤어짐의 가능성이 잘 있으므로 잘 사용해야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전에 김명근 성형외과에서 개발한 자가진피 코성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도 대전에 김명근 선생님께 1990년대 후반에 가서 배우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항문의 이 뒤쪽에 바로 위쪽 꼬리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꼬리뼈가 거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또 피부도 두툼합니다 그래서 그 두툼한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상피세포를 뛰어난 다음에 진피조직하고 지방조직하고 이렇게 붙여서 블록을 만든 다음에 그 블록을 콧대에다가 이렇게 딱 세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주 그 참신한 요즘 말로 해서 신박한 방법이었는데 제가 90년대 후반에 처음에 그걸 봤을 때는 저 자체도 와 이거 대박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생체 친화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그 물성 자체가 딱딱한 게 아니고 좀 물렁물렁 한 거기 때문에 뭐 실리콘이나 이런 딱딱한 물질에 비해서는 그 예쁨의 정도가 약간 차이나 하겠습니다 이는 골질의 코와 육질의 코의 차이가 되겠는데 이는 이 동영상 후반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 보형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코 실리콘인데요 이런 뭐 부작용 실리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와서 아 이게 실리콘이 제일 뭐 저렴하고 뭐 나쁜 물건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도요다 자동차인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리에 들어간 차가 뭔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도요다 자동차더라 그러면 도요다 자동차가 제일 뭐 품질이 나쁘냐 아 그거는 자세히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 24년 동안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실리콘의 가장 큰 장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 1, 20년 전에 뭐 매드포 라든가 뭐 실리텍스 등의 콧대 보형물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20여 년 전에도 그 실리콘 대신에 고어텍스 라는 보영물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저도 한동안 실리콘을 쓰지 않고 고어텍스를 주로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어텍스 라는 것은 1980년대부터 뭐 비는 막아주고 습기는 나가게 해주고 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섬유로 그 엘 고어라고 예전에 그 미국 부통령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고어 가문입니다 그쪽에 다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고어텍스로 해서 혈관 인조 혈관을 해서 이제 신문 기사도 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물성 자체는 굉장히 아주 좋은 물성인데 한 가지 좀 잘못된 소문이 난 게 고어텍스가 흡수된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이 강남 성형외과에 이렇게 성형 수술을 받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돌았더랬습니다 3mm 아니면 5mm짜리 고어텍스를 넣었는데 실리콘으로 3mm 5mm 수술 했을 때보다 나중에 보니까 더 낮아 보이더라 이는 작아진 피 코 성형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성이 좀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으면 이렇게 높이 솟아 있는 느낌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어텍스 경우에서도 실리콘은 좀 딱딱한 느낌이 반듯한 느낌이 나는 반면에 고어텍스는 이 살의 느낌을 잘 표현해서 부드럽게 내려가기 때문에 똑같이 5mm를 높인다고 해도 실리콘은 우뚝하게 높아 보일 수 있는데 고어텍스는 자연스러운 라인이기 때문에 낮아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를 관상 성형으로 설명드리면 코 관상에서는 육질 관상이 있고 골질 관상이 있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골질 우세 코 관상에서는 굉장히 코가 높아 보이고 남성스러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육질 우세 코의 경우에 있어서는 똑같은 높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낮아 보이고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성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어텍스가 흡수될리는 만무합니다만 고어텍스가 실리콘보다 더 부드럽고 이 인체 라인에 잘 맞기 때문에 자가진피 코 수술이나 코 지방식처럼 분명히 실측을 해보면 높아졌는데 그렇게 실리콘처럼 많이 높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보면 코를 높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딱한 실리콘이 가장 효과가 좋은 코 보형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다만 코 수술이 10년 이상 돼서 노화로 인해서 피부가 좀 얇아 졌을 경우에는 코 실리콘 비침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지난번 분필코 실리콘 비침을 교정하는 코 지방식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코 실리콘 교체를 다시 한다거나 코 재수술을 해서 다시 할 필요 없이 실리콘 부작용에 대한 코 지방식을 해서 교정을 할 수 있으므로 그리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리콘 비침 코 지방식을 하게 되면 실리콘 자체의 골질의 성분 딱딱한 성분에다가 지방식의 부드러운 성분을 합하게 됨으로써 코 실리콘이 각이 딱 서는 장점을 취하면서 실리콘이 티가 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지방식을 해서 성형환 수술한 티가 나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위쪽에 이 하드한 조직 움직이지 않는 조직에 코가 높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코끝 코끝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